네, 이제 저희가 마지막 한 곡을 남겨드리고 올게요. 가장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요. 아, 아추가 가장 많이 나오게. 아추를 들려드리려면 저희가 같이 노래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같이 해주실 거예요. 네, 그러면은 저 뒤에 분들까지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외쳐주세요. 시작! 너는 내 맘 모르지? 아추를! 한 번 아쉬워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해볼까요? 저기 뒤에 분들까지 해주셔야 돼요. 네, 뒤에 다 보이거든요.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, 목소리가 조그맣더라고요. 맞아요. 다 같이 아추를 해주시면 돼요. 시작! 너는 내 맘 모르지? 아추를! 아, 커졌습니다. 네, 아까보다 커졌는데 한 번 더요. 아쉽지 않아요? 아니면 저희가 노래 안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그럴까요? 일단은 지금보다 더 잘 들리길 바라면서 네, 맞아요.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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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너무 좋아요. 그럼, 나는 이 라이브에서 supporting 양이의 첫 캐릭터가 갑자기 그녀 간다. 자, 네. 이런 라이브에서 bear Од 더 고맙습니다. 여러분, 나는 원하는 이루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난 생겼어 감사합니다. 이는 종인 잘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너 그댈 위해 모든 날 던져놓은 애교도 있는걸 매일 싫어하지 않게 웃게 해 주던데 너는 내 맘 고르지 않죠 널 보면 진짜 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줘 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보다 눈에 올렸을 때 다 희망대로 아주 내 맘에 속하는 것보다 니가 봐 널 위해서 해줘 고픈 얘기가 될 듯한 너랑 나의 맘 위 내 사랑이 닿아있어 난 투시기 힘들어 다정하게 깨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아침 잠이 좀 많긴 해도 다 이뤄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지쳐 보일 때면 내가 더 슬픈 걸 혹시 내가 필요했다 거기 있어줄게 너는 내 맘 모르지 아투 너를 보면 진짜 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줘 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저기가 힘들어 아투 내 맘에 속하는 것보다 니가 봐 널 위해서 해줘 고픈 얘기가 많아 나의 맘 위 내 사랑이 닿아있어 난 섞이기 힘들어 나의 맘 위 내 사랑이 닿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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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투 너를 보면 재채기가 더 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줘 고픈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다는 거 보기가 힘들어 아투 딸날낼 꽃가루가 떠나리나봐 널 위해서 해주던 우리 애들 이상하나 나의 마음이 내 사랑이 더 이상을 속히게 해보며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어린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러블리즈 팬들, 러블리즈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